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이 오랜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선이 끝나는 현재 보수 진영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이 팽배한 가운데 앞으로 넉 달 남은 대선 경주 동안 보수 진영의 정치가 어느 정도 리부팅하냐에 따라가지고 차기 정권의 주인이 달라질 것이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이 조언하고 있는 보수 진영의 리부팅 조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숙 전 의원은 우리나라의 보수는 폭망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에게 입바른 소리 한번 못하고 떡고물만 바라보던 정치인들은 당의 대들보와 석가래가 무너지는 난리통에서도 자신들의 몸들만 겨우 빼낼 정도로 보수 진영은 망했었고 이 와중에 의계양양한 민주당은 보수 개멸과 20년 장기 직권을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흐른 지금 정권교체 전망이 어둡지 않은 상황이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껏 고무된 분위기에서 치러진 것도 그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간에 정당 혁신에 힘입어 국민의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걱정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스로 한계와 과제를 짚어내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미래는 밝힐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은 냉정하게 보았을 때 지금 야권이 대권을 노릴 수 있게 된 것은 보수가 혁신에 대한 세력으로 우뚝 섰기 때문이 아니라 청와대하고 여당의 참담한 실패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젊은 당대표의 선출 등 신선한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한국 보수 정치의 정신이 뭔지 알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는 찾기 어렵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보수 진영의 모습을 보면 미래 대비와 국가개혁의 과제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모습보다 어설픈 진보 따라하기로 나라 국가원 허물기에 슬며시 끼어들고 있는 장면이 더 익숙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보수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보다도 저 모양이라도 민주당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체념이 지배적인 상황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은 5년 전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를 외친 대상이 보수 정치 세력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이들이 권력만 탈환을 했을 때 국민들이 또 한 번 절망하지 않을 수 있을지 비관적이라고 진단을 했고 이 만국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강한 바로 지금 보수의 전면적인 리부팅이 절신한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고 지적이고 도덕적으로 파산해버린 자칭 진보 세력이 정신을 차릴 때까지 보수가 감당해야 되는 역사적인 사명이라고 보았는데요. 그러면서 윤희숙 전 의원은 보수 진영에 리부팅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제시했는데 우선은 시대를 잃고 대처하는 유능함이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과 기후대응, 미중관계의 변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변화가 순가쁘고 경제로 격차라든가 고령화 등 내부의 어려움도 무거운 상황이며 세계가 움직이는 방향하고 발을 디딘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앞길을 뚫을 수 있을지에 국민의 삶이 걸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동안 풀린 유동성, 밀어놨던 구조개혁으로 수습하고 거둬들여야 할 것들이 한가득인 상황이고 다음 정권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며 그런 이 뚜렷한 청사진으로 희망을 제시하되 어려운 상황을 정직하게 털어놓고 고통스러운 개혁에 대한 공감을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윤희숙 전 의원은 약자 배려와 격차 완화의 보수가 소극적이라는 이러한 통념을 불식시킬 수 있는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근래 보수 정권 10년이 가장 박한 평가를 받은 것이 바로 양극화 대처하고 사회통합이라고 보고 있고 사회통합 실패는 정권의 실패일 뿐만이 아니라 극심한 포퓰리즘을 불러들여가지고 민주주의 체제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면서 틈만 나면 국가 재정을 정권 유지 도구로 써먹고 있는 여당을 비판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한 사람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라든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정치를 향한 각오이고 사실 여당 및 자칭 진보가 공적 가치라든가 책임을 내던지고 패거리 이익만 쪼는 괴물이 된 데에는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는 보수의 책임도 절반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생계형 이 집단으로 전락한 진보가 법치를 농락을 하고 내로 남불만 일삼다가 몰락을 했다고 해가지고 보수가 미래를 열 수 있는 리더십이 자동적으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라면서 무책임 정치로 국민 신뢰를 잃고 무기력하게 권력을 갖다 바친 것이 바로 우리의 보수이며 지금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여당이 한심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기득권을 절대 내려놓는 법이 없고 망해도 책임을 지는 게 없었다라는 점에서 보수도 딱히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윤희숙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은 믿고 존경을 보낸 정치를 갈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자신의 언행을 청금과 같이 여기는 정치인 거짓이 드러나거나 정책이 실패하면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정치 세력이 이미 국민의 눈높이가 되었고 이것이 보수 정치의 뉴노멀이 되어가지고 한국 정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으며 더구나 어차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치 세력이라면 현재와 같이 지축을 흔드는 환경 변화를 들고 국가를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윤희숙 전 의원은 앞으로 넉 달의 대선 경기 동안 보수 정치가 스스로 리부팅할 수 있을지가 나라의 운명을 가를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무튼 윤희숙 의원의 이러한 조언은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정치권하고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반문 정사하고 정권교체 여론이 높아가지고 보수 진영이 많이 고무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취하면 안 될 것이라는 조언을 하고 있으며 반문 정사에만 기대다가는 오히려 정권교체를 그르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가 확정이 된 만큼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반문의 구심점이라는 가치를 끌고 가면서 동시에 좌파 진영하고 확실히 차별화된 국가하고 국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공약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정권교체를 꼭 이뤄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